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11절입니다 695페이지입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 희석이야가 요왕이 되어서 새롭게 성전부터 하나님 성전부터 정리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보자 하면서 시작할 때입니다 그 전에는 우상도 숨기고 엉망이 돼 있었죠 정화하려고 할 때 아마 하느님이 희석이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29장 1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그대로 제가 이걸 풀어서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고어체로 이렇게 해석해놨잖아요 이거를 지금 말로 우리가 풀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는 꾸물거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꾸물거리지 말고 본년의 임무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미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인도하는 일로 섬기게 하셨나니 너는 이 일을 잘 마무리하여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했으니까 너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여라 사순절 여러분 이제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일부터 올해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채찍으로 온갖 고난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금요일 성금요일이다 그렇게 보면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더 금식도 하고 음식도 줄이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죠 여행도 또 뭐 좀 화려한 것 이런 것도 또 술도 다 자제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정말 좀 가까워지는 그런 사순절이면 마지막 사순절 주간이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귀하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이 못 배울건 가난하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부족한 사람을 보고 너무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 세상입니다 뭐 상대방을 좀 격려하고 위해주고 조금 안아주고 이런 게 없고 그저 그냥 못 질 짓밟아서 뭐 그냥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존귀합니다 내가 존귀하면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도 귀하죠 그런데 나는 귀하고 상대방은 안 귀하고 이렇게 하면 나도 안 귀한 겁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도 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 다 욕할 거 욕하고 미워하고 내치고 그렇게 하면 니나 교회 다니고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러죠 안 그러겠습니까 지만 잘났고 지만 교회 다니고 지만 예수 믿고 지만 천당 가고 니나 가라 나는 그런 천당 안 간다 이래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얘기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비록 아직은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부족하고 엉망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남을 낫게 보거나 남에게 싫은 소리 한다 이런 건 일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에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십자가 죽기까지 용서하셨는데 나는 남을 용서 못한다 나는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손가락질 한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어디 가면 저 사람 참 말하는 게 참 따뜻하다 보면 싫어할 만도 한데도 저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한다 위로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다 참 아름답다 참 좋다 듣기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돈이 많아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남 많이 도우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더 엉망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가 살면서 어려울 때 있잖아요 사람은 억은하다 힘들 때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죠 걱정 없으면 두려워 안 하면 무하루 성경에 365번이나 매일매일 걱정하지 마라 하겠습니까 저도 문제가 있고 또 엉뚱한 일에 운동에 빠진다든지 제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하루에 일과가 나도 모르게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저걸 내가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돈 문제가 이 돈이 빨리 생겨야 되는데 이 돈을 만들어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생각보다 내 일에 막 몰두하고 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풀이 죽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죠 오늘 지금 그 상황을 두고 우리 역대 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좀 꾸물거리지 마라 아들아 그죠? 이 아들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러죠 아들아 이제는 좀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돈 문제다 거기에 집중해서 네가 세상이 돼 그렇게 좀 그렇게 꾸물거리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너 하나님 자녀잖아 십자가의 선택받은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너는 선택받은 거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 일을 잘 마무리해라 인생을 잘 마무리해라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다른데 푹 빠져가 이걸 이루어야 된다 이럴 때 한 번씩 돌아보고 생각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 이게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허용하면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런데 내가 이 일에 빠져 있다고 이거 안 된다고 막 이게 매달려 있다고 이걸 못 놓는다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잘해라 하는 게 뭔지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목사가 아니고 인간으로 예수의 아들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본연을 잊어버릴 때 늘 생각합니다 그렇지 또 내가 엉뚱한 일에 빠지려고 하거나 빠져 있구나 꾸물거리지 마라 넌 하나님 자녀야 십자가로 선택한 자녀야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잘해야 돼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조금 흐트러지고 하면 내 임무가 뭐지 이게 아니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막 걱정되고 힘들 때 그래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지 그런데 내가 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지 왜 내가 그걸 놓치고 싶으면 이렇게 걱정하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고 또 그 말씀 때문에 회복하거나 일어서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덜 봐야 돼 그런데 목사님 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봐도 왜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 잘 안 나고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죠 왜 매일 성경 보고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왜 이상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축구선수, 유도선수, 배트민턴, 탁구,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하면 우리 다 한 번씩 보잖아요 우리나라가 축구하면 보면 그러면 그중에 잘 차는 사람이 어느 날 어? 축구 좀 하네 그래 너 축구 잘하니까 축구해봐라 이래서 축구만 하니까 적당히 연습하고 적당히 훈련하고 적당히 호치를 받아서 그 사람이 신동이 된다 그 사람이 세계 제일 잘 산다는 메시가 되고 호날두가 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유도 금메달을 딴다 배트민턴 세계 재패를 한다 탁구를 신동이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만 먹으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밥만 먹으면 훈련하는 겁니다 밥만 머릿속에 그냥 매일 축구공이 왔다가 탁구공이 왔다가 따고 배트민턴이 어떻게 해야 내가 된다 생각하고 유도하는 사람 어떻게 내가 매치기를 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것만 밥만 먹으면 훈련하고 생각하고 훈련하고 생각하고 지도받고 지도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중에 정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최고가 되겠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내 열정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신지 내가 반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성경이 이거 빨리 읽어야 되는데 열정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 그러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거든요 일동만 하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목표를 세워놓고 오늘 다섯 장, 세 장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 간절함이 열정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금방 훌륭한 선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간절함과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처음 속에서 반드시 어? 그 말씀이 이루어지네 그 말씀이 진짜 이게 맞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간절함이 약하다 이 말이죠 열정이 정말 온 세상에 일 다 채쳐놓고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꾸시려고 또 뭘 하지 말아 하시는지 또 어떻게 응답하신다 하는지 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가까워지는데 매일 그냥 읽으라 하니까 읽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뭐 내가 1독하고 2독하고 이거 아무 그게 뭐 10독을 하면 뭐하고 20독을 하면 뭐합니까?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 안 주시면 내가 이 책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돈 이런 거 말고 말입니다 영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세상 것 하나 내 영을 풍요롭게 하고 내 영을 자유롭게 하고 내 영을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건 말씀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걱정도 되고 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곳에 떡 서가지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간절함으로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금방금방 응답이 안 되어도 말입니다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지 뭐 금방미가 신동이 되어라 금방미가 기도했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지가 열심히 훈련하고 진짜 밥만 먹으면 공을 다루고 다루었던 친구가 자르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정말 절실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더라 이런 겁니다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도 자식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는 사람 밥만 먹으면 하나님 찾는 사람이 걱정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온 마음을 담고 여러분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끝나는 다음 주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행사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다음 주 전 세계가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요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하면서 부활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그저 그냥 하나님 때문에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절함과 뜨거움이 열정이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이번 주 안에 만들어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 말이지 병을 탁 팔이 아팠는데 허리가 아팠는데 탁 고쳐졌다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 자식이 잘되고 잘됐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간증 집회 이런 거 들어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시간 지나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또 체험 찾아다닌 사람은 어느 날 되면 어쩔 사람 왜 저러지 옛날에 병 고침도 받고 자식도 잘됐다는데 우리 친구는 왜 저러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간절함과 열정적으로 찾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양식을 영의 양식을 매일 먹고 사니까 변할 수가 없죠 그게 없으면 배고프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가 여길 안 되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세계 최고는 밥만 먹으면 그것만 하면서 포기를 안 한 거죠 또 우리는 중간주마다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 1독 해야지 아니면 3독 해야지 이러고 우리 기독교인 중에 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간절해야지 일정적으로 낯설가 나가야지 말씀드려야지 이러다가 한 한 달 두 달 되면 뭐 그냥 없어지는 사람이 80%입니다 10명 중에 2명 정도는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하다가 연말쯤 다 돼가면 그것도 포기한 사람이 겨우 해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그 뜨금과 간절함이 그만큼 세상이 이 사단이 우리를 마음을 유혹해 가지고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해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듣겠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오늘 꾸물거리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네 임무로 돌아가라 너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너를 선택했다 십자가를 내가 지었다 하시면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해라 남은 인생에 이걸 내가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 말 역대상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하나님과 늘 정말 힘든 인생을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어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업적을 세우면서 이제 말년에 와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말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하나님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마지막에 용사 이야기를 다윗의 용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용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다윗과 함께 하는 세 용사들이 한 사람이라 그의 모임에 세 용사가 싸움을 거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벌레새 사람을 치니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벌레새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벌레새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벌레새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기러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그 마시기를 급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이왕 예수 믿었는데 그냥 뭐 왔다 갔다 그냥 뭐 나는 믿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정도의 우리의 마음이라면 열정과 정말 간절함이 없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저 친구를 내가 사용 좀 해볼까 저 친구를 사용해야 되겠다 난 저 친구를 도와서 뭔가 내가 하는 위대한 업적들을 놀라운 일들을 저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이 그러고 싶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저 친구는 그냥 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나를 뭐 대충 인정하는데 내가 저 친구를 통해서 뭘 해보고 싶다 생각 안 하겠죠 정말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모르겠습니다 모자랍니다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있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나도 그렇고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계심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열정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저 친구를 통해서 보여줘야지 이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은요 밥 먹고 살만하니까 대충대충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그런 간절함이 그런 일정이 참 부족합니다 오늘 이 장군들의 이야기를 왜 하필이면 다윗의 만년에 장군 이야기들을 왜 하는가 첫째 사람은 요셉 바세바시다 이렇게 합니다 역대야 11장에 가보면 이 이야기가 저쪽으로 역대 상 11장에 가면 이 사람 이름이 또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야소보암이다 이름이 이제 막 부르는 대로 몇 개 있겠죠 이쪽저쪽도 별명도 그래서 요셉 바세바시라는 사람은 취의관이다 두목이다 이 말이죠 제일 다윗의 측근의 3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장군 3명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 바세바시인데 왜 이 친구는 혼자서 800명을 상대할 정도로 여러분 말이 800명이지 이건 뭐 혼자서 적진을 들어가서 창을 휘두르는데 800명하고 상대해서 싸운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하여튼 그 정도로 용감했던 사람이었다 반번에 800명을 쳐죽였던 장군이었다 두 번째 사람 엘르 아사린이 함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블레스의 사람들이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왔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다 도망갔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족 돌봐야 된다 우리 애가 지금 뭐 다쳤는데 우리 애가 지금 대학을 가는데 중학교를 가는데 우리 애가 뭐 어떻게 됐는데 하면서 가고 또 내 일이 지금 엉망되어 있는데 내 일부터 챙겨야 된다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돈부터 챙겨야 되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세 사람 중에 싸움 끝까지 지키면서 누가요 엘르 아사리 나가서 싸워줘 혼자 싸우는데 손이 피곤하여 손에 칼이 붙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에 지가 나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너무 많이 혼자서 싸우니까 손에 지가 나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우리 발에 지나면 꼼짝 못하다 손에 지가 나서 손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끝까지 그의 손이 붙기까지 끝까지 싸워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도와서 도우심으로 승리하셨다 승리하였다 그런데 요새 백성들은 그 군인들은 집에 돌아가서 또 아니면 숨어 있던지 자기 일보러 가고 자기 가족 자기 돈 자기 사업 자기 직장 때문에 돌아갔던 사람들은 뒤에 와서 아이고 이겼다 하니까 뭐야 뭐야 엘르 아사리 혼자서 그냥 온몸에 지가 나고 하는데도 끝까지 싸워서 하느님이 도우셔서 이겼다 하니까 가보자 하고 와서 뭐 했습니까 죽어 있는 시체들 지우고 거기서 뭐요 남아있는 물건들 군수 물품들 다 물자들 챙겨 가더라 노력할 일 뿐이었더라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은 하릴 사람 삼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블레이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끝내자 이건 뭐 더 이상 우리가 그냥 두지 말자 용서하지 말고 끝내버리자 하고 사기가 올라서 쳐들어왔는데 거기 녹두나무가 팥밭이죠 붉은 팥이 있는 녹두 팥밭에 가득 모였는데 이 삼마가 또 백성들은 블레이세 앞에서 또 도망갑니다 겁이 나니까 또 군사들은 뭐 내 일이 있다 나는 뭐 겁난다 도망간다 에이 뭐 그만두고 나는 가겠다 다 가는데 이 삼마는 끝까지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서면서 블레이세 사람들을 친지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런 거 아니 장군들이 따위라고 있으면 있는 거지 왜 지금 다 거의 다 혼자서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이 용감 무쌍한 이 용사들 세 명이 혼자 남아서 끝까지 다윗을 도와서 전쟁을 치뤄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의욕이 참 떨어질 때 있잖아요 기력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나는 살길 찾아가란다 나 여기 있어봐야 내가 손해만 되는데 나는 내 이익도 없는데 나는 교회 다니면 뭐하나 헌금만 없어지지 이래 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무리 속에 있다가 돈 들어가면 나 안 할란다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수고해야 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내가 도와야 되나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이권 자기 계산 또 자기 자식 자기 가정 다 내 거 중심으로 생각해서 다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자기 것을 던지면서 버리면서 끝까지 자기 살 길이 아니라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끝까지 남아서 싸우는 용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겁니다 재미로 읽으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 사람들은 세상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자기 편함을 쫓아서 자기 것만 찾아가는 세대에 뭔가 괴롭지만은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희생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던지는 이런 사람 어디 좀 없어 지금 하나님은 그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좀 참고 가난한 사람 좀 도우고 좀 험한 일 자기가 몸소 가서 벗어 던지고 하고 이런 사람 어디 좀 없나 지금 그 이야기 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크게 도왔다 이랍니다 그런 사람 승리하게 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겠다 지금 그렇게 해요 근데 요즘 세상은 이런 사람 힘들죠 다 머릿속에 자기 계산만 하는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13절이죠 또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아둘람굴에 다윗이 내려갔죠 아둘람굴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옛날에 괜히 백성들이 다윗이 왕 되면 좋겠다 다윗이 왕 되면 좋겠다고 칭송을 하니까 원래 왕이 사울인데 저게 백성들한테 워낙 칭송을 받고 저게 왕 되겠다 싶어서 죽이려고 사울왕이 특공대를 보내서 샅샅이 뒤집니다 그때 도망갔던 데가 아둘람굴 그리고 다윗이 좋아서 정말 저 공동체에 저 마을에 가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온 사람들이 400명 가람 군 남자만 그 400명 안여자들 아이들 그래서 살았던 곳이 아둘람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윗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형을 잘 아니까 아둘람굴에 진영을 치고 블레스에서는 워낙 군사가 많고 무기가 장대하고 크니까 어디에 갔다 베들레임에 진을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한복판 중간에 진을 치고 야 너희들 오늘 멸망시키러 왔다 완전히 파괴하러 왔다 하면서 지금 다시 또 전쟁이 벌어지더라 아둘람굴에 다윗은 내려갔고 블레스의 사람은 르바임 골짜기에 거기가 바로 베들레임 쪽에 있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14절입니다 블레스의 사람의 요새는 진을 치고 그죠 본부를 어디에 베들레임에 있는지라 1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우리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역대 상에 가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윗이 갈망하여 말하되 소원하여 소원한다 갈망한다 갈망한다 똑같은 말이죠 갈망해서 목이 말라서 말하되 말하되 저 물을 누가 마시게 할꼬 아니 거기 또 아둘람굴에도 골짜기가 있고 산속이니까 동굴 속이고 산속이니까 물이 있죠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목이 말라서 전쟁하다가 힘들어서 목이 말라서 이 말이 아니고 다윗이 베들레임을 보면서 거기 우물에 물 정말 시원한 물 마시고 싶다 이 말은 여러분 아둘람에 물이 없고 가물어 가지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산속인데 오히려 물이 더 있죠 계곡물이 얼마나 근데 다윗이 왜 베들레임이 다윗이 고향입니다 다윗은 베들레임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2세의 아들로 그리고 청년 때 이미 거인 골리아스를 죽이고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승리하는 바람에 오히려 백성들이 초항을 해서 다윗이 왕 되는 게 좋다 다윗이 왕 되는 게 좋다 다윗이 왕 되는 게 좋다는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졌던 겁니다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다녔고 그것도 그냥 도망다니는 게 아니고 특공대를 풀어 가지고 잡으면 죽이는 목숨 걸고 도망다니면서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이 따르고 다윗을 따르고 해서 무리를 이루어서 나중에 왕이 됐는데 베레셋이라는 거대한 군사들이 무기도 훨씬 상대가 안 되죠 인사라고 다윗이 저 이름 있는 저 다윗이 오히려 정착하기 전에 제대로 나라 잡기 전에 우리가 끝내버리자 하고 지금 베레셋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다가 베들레임이 다윗의 고향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숨어 있었던 이 아둘람에 가서 다윗이 자기 옛날 어릴 때 그 우물 저 베들레임 내가 가고 싶다 이 말이죠 저기 한 번 정말 멀리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떠나서 내가 안 가본 제가 저기 안 가본 제가 지금 십 수년이 되는데 저 물 한 번 마시고 싶다 정말 내 고향이 정말 한 번 그립다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다윗이 여러분 내가 물 좀 떠오너라 병사 구하들한테 그거 용감한 병사들 있잖아요 저기 가서 물 좀 떠와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운 고향이 내 눈앞에 있고 저 어릴 때 먹던 저 시원한 물 정말 한 번 한 모금 마시고 싶다 그냥 그냥 중얼거렸겠죠 그냥 늑두리로 그냥 햄 말이겠죠 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거 없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꼭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말에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면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 번 읊어봤던 말입니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 다윗이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6절에 이 늑두리입니다 그냥 슬쩍 흘린 말 중얼거린 말을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은 야 병사 너 세 명 이리 와봐 저 우물을 마시고 이게 아니죠 그냥 고향을 생각하면서 정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어릴 때 형님들하고 있을 때 어릴 때 추워 그리운 고향 거기 물 그냥 늑두리로 그냥 중얼거리는 말로 했는데 워낙 다윗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만 쳐다봐도 마음을 읽고 뜻을 아는 이 세 살 세 부하가 다윗의 그 마음을 알고는 바로 달려갔죠 바로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돌파하고 그 진영을 그 블레셋의 군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더라 여러분 밤이 아닙니다 밤에는 기습을 하죠 살짝 숨어서 근데 대낮에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명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저거구나 하고는 바로 돌파합니다 바로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돌, 적진을 향해서 돌진해서 저 갑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돌진해서 가져왔다 까지 우리 16절에 있죠 그런데 세 명이 옵니다 아니 뭐 무장했다 집하여 뭐 칼 하나 들고 그때는 칼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이사를 군대에 세 명이 오는데 보니까 베들레엠에 진을 친 겁니다 주 군대가 베들레엠에 성을 본 데가 있는데 세 명이 오니까 아유 저것들 뭐 한복하러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니 성경이 없지만 그죠 아니 뭐 세 명이 저건 뭐야 저거 아 항복하고 요즘 말로 하면 기순하러 오구나 이방 그렇구나 자기 나라 불리하니까 저건 약하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항복하러 오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그렇지 저게 뭐지 아니 세 명이 달려오기는 달려오는데 돌진해서 지금 달려오는데 저거 세 명 가지고 지금 저거 뭐하는 거지 미친놈들은 아 설마 한국하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가볍게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친구들은 바람처럼 들에 닥쳐서 바람처럼 들에 닥쳐서 돌파하고 지나가서 순식간에 그 주위에 둘러 있던 베들레엠 우물 곁에 둘려 있던 병사들을 완전하게 제압하고 물통에 물을 채워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딱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고향을 생각해서 늑두리 말로 그냥 종을 거리면서 한 말에 이 마음을 알고 눈빛을 알고 목숨 걸고 바로 돌진하는 이게 가능한가요? 저와 여러분 제가 좀 뭔가 이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런 일이 우리가 성취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여러분이 그 눈빛한 마음을 알고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냥 내 것을 다 던져 내 목숨을 던져서 그걸 해버린다 이게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가능할까?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지? 성경이 읽다 보니까 저도 아 진짜 이런 친구들이 다 있지 이 무모하고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가 세 명이 있습니까? 수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 세 명이 들어가서 이거 뭐냐 이거 나라면 그럴 수 있겠는가? 요즘은 이런 사람 별로 없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까 앞에 그쵸? 채 우두머리 세 명도 그랬지만 지금 이 용서들도 아니 내 생명은 내가 죽으면 개죽음인데 뭐 다윗 때문에 내가 왜 죽냐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고 좋다 해도 내가 왜 죽어? 내가 죽어? 내 가족은? 내 아이들은? 내 인생은? 안 하죠 아니 내 손해받아가면서 내가 돈 써가면서 뭐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내가 해야 돼? 이게 요즘 세상인데 아니 지금 그들은 물건도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로 달려가라 바로 계산이 없죠 오직 주군을 위해서라면 다윗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어땠겠습니까 이 물을 가져왔네 아니 자기는 정말 오랫동안 못 가보면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냥 내뱉던 말인데 아니 이 친구들이 가서 온 몸에 땀 아니겠습니까? 온 몸에 피 아니겠습니까? 뭐 적군들하고 대충 그냥 합의해서 물 떠온 게 아니고 돌진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렇죠? 같이 찾아왔으니까 물을 떠왔으니까 온 피빈이 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진짜 충성된 부하구나 그래 그래 시원한 물 좀 마셔보자 여러분 이랬으면 이건 다윗이 아니죠 이랬으면 이건 잘못된 주군입니다 잘못된 대장인 겁니다 잘못된 인광이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17절에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담고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피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으로 짐승의 피를 잡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피를 속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들의 피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 철저히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분명했던 게 다윗이야 물론 성경의 몸 실수한 적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크게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회개했던 다윗입니다 이러니까 이들의 생명의 피 같은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이 블레셋이 쳐들고 왔습니다 블레셋이 블레셋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이라고 도시에 진을 치고 산 꼭대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자식들 너희들 좋아 거기 있지 우리가 곧 올라갈 거야 너희들 그거 해봐야 하찮은 뭐 부대 그거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거 뭐지 아니 3명이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명이 돌파요기를 아 그래 항복하러 오겠지 기순하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손살같이 적군을 추적이고 물을 떠나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저런 다윗의 저런 군사 3명이면 어 이게 이 거대한 진을 치고 들어가는데 돌파하고 만약에 다윗의 군사 중에 수백 명이 저런 것 같으면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야 이거 끝난 거 이건 해보나 마나 아니냐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겠죠 그쪽 진은 완전히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건 또 뭐지 아니 그렇게 돌파하고 적군까지 쳐죽이면서 했으면 대장을 죽이든지 무기를 가져가든지 군사 물자를 뭐 쌀이나 뭐 굴양미를 가져가 뭐 해야 되는데 아니 고작 가져간다는 게 물 한 통 가져간다고 이거 뭐지 도대체 아 저런 귀신 같은 놈들이 있어 아니 저거 이건 뭘 원하는 거지 아니 저런 용사들이 저기 이스라엘이 많단 말이야 겁을 먹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다 아까 집에 가고 자기 마누라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언제 집에 가나 이 전쟁 어떻게 하면 피하나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내가 왜 왜 예수님 믿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렇죠 세 명이 그 적진에 가서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오니까 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정말로 저런 인간 승리할 수 있네 우리도 가자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신다면 이기게 하신다면 이건 전쟁 우리 약하지만 무기 별로 없지만 가보자 사기가 충전 안 하겠습니까 본보기가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에선 군인들 앞에서는 얼마나 큰 본보기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꼭 그런 일 해야 되나 뭐하러 그런 일 하나 뭐 손해보면서 목숨 걸고 돈 써가면서 왜 그것까지 해야 되나 잘 보이면 뭐하는데 니가 전하면 뭐하는데 너 봉사하면 뭐하는데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남에게 감동을 주는 게 없는 놈 남에게 위로하고 사기를 주고 남이 그래 예수 믿는 건 저런 거야 와 저 사람 보니 예수 믿어야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난 절대 못 간다 이러죠 요즘 아유 니나 가라 나 그 목숨 걸고 돈 써가면서 왜 내 손해보는 짓 안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리가 없죠 같이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이 두 부류가 있다면 누굴 도우겠어요 누굴 하나님이 찾으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수년간 수십년간 수십년은 아니지만 12년간 정확하게 다윗이 떠돌아다녔다는 것은 몇 년이 다 안 나와있습니다 10년은 넘었다 10년을 넘게 떠돌아다니던 다윗 그때마다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또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실행했던 다윗입니다 이것을 봤던 이 부하들이 말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래서 저 주군은 우리 군대장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위험하면 저 사람이 필요하면 내 목숨 좀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 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준 거고 이 부하들은 그렇죠 그래 이런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 목숨 좀이야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보여줘야 되는 복음 가진 모습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안 되죠 이게 여러분 그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안 했겠어요 물을 도와서 정말 외롭죠 힘들었죠 또 돌아다니면서 이 많은 무리들을 끓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당신이 앞장서서 희생했는데 우리가 다 압니다 물 마시고 힘내십시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하기 싫을 때 있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죽은 누군가는 있어야 우리도 힘이 되고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외로움 하시라 힘내십시오 복숭 걸고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이 사람을 갔다 온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아까 제가 그랬는데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용사처럼 이런 사람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주님 실망하지 마세요 그 덩그랗게 교회에 예비당 크게 지어놓고 수천억씩 아니 수천억씩 수천만원씩 수십억씩 들어와가지고 건물만 자꾸 올라간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자리든지 내가 비록 못 배우고 가난하고 비록 힘이 약하지만 주님 원하시는 언제든지 내가 앞장서고 오늘 이 세용사처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숨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주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같은 걸 봐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세용사를 앞에 세용사 뒤에 세용사가 그렇죠 보여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 좀 찾고 싶다 이러하니까 이런 사람 어디 쪽은 없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참 손해보기 싫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치는 소리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습니다 우리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부터는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손해보더라도 뭐 손가락질 받더라도 험한 소리 듣더라도 정말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 내가 가서 하나님 사랑 전하면서 내 거 없어져도 좀 부족해져도 하나님 그것으로 기뻄을 삼켰습니다 그래야 해도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는 것만큼 제가 하겠습니까 목숨을 원하면 내 목숨까지도 내가 드리는 오늘 이 세용사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참 멋지겠죠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 듣고 세상에 나가면요 적당히 좀 해라 이럽니다 대충 해라 적당히 그런다고 누가 뭐 밥 먹여주냐 이러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럽니다 세상은 그럴 필요 없다 돈 안 되는 일은 할 필요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손해되는 짓을 왜 하는데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힘들어 해야 되나 상관없는 일 그거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럽니다 세상은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세용사 뒤에 세용사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신 하나님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고난 주간에 기도할 때 그런 힘을 그런 영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세상은 늘 적당히 적당히 하면 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필요 없다 그게 밥 먹여 주나 돈이 되나 왜 손해보는 짓을 안 해도 되는 짓을 하려고 하는가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렇게 유혹하면서 말들을 많이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해서 세용사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사람 내가 찾고 있다고 부족하고 별로 많이 못 배우고 가진 것 적지만 하나님 우리 가족들 이 고난 주간에 간절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암울해지고 기울어져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주님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오늘 충성하는 세용사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 기도하는 가족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격률이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세계 세용사가 하니 던덜한 공동체가 있었다면 부족하지만 작지만 볼품 없지만 우리들 모세 공동체의 가족들이 그런 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찬 고난주간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말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가정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와주시니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조건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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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